3. 공기 좋은 날 요즘에 공기 좋은 날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바깥 공기는 좋지가 않죠. 그렇다고 실내 공기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환기도 하기 어렵고요. 추우면 춥다고 못하고, 더우면 못하고. 새집에 들어가면 새집증후군 때문에 또 고생하고 사업장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나 공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소개할 투렌툴 피톤치드 연무기 케어로 F1 제품은 국내산 편백 원료로 만든 상쾌한 투렌툴 연무액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증실험도 모두 통과했고 피톤치드 함유량이 높은 국산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피톤치드란 나무와 식물이 해충과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이죠. 숲에 들어갔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피톤치드의 고유 성분 효과로 실내 공간 탈취와 공기 정화를 인체에 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본품과 피톤치드 용액 1500mm 무선 리모컨, 멀티탭이 있습니다. 유선 제품이라 전원 연결이 필수인데요. 긴 길이에 멀티탭이 있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무선이 아무래도 편하긴 한데 출력이 떨어져서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유선이 낫죠.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손잡이도 있고요. 후면부에 용액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최대 용량은 350mm를 넣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도 후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동 버튼은 손잡이 쪽에 있죠. 사용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연기로 분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화재경보기에 오작동 오류가 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열 감지형 화재경보기라면 작동을 하지 않지만 연기감지형 화재경보기라면 케어로 연무기에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지기를 끊은 후에 케어로 연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용액을 주입해 볼게요. 방부제나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이라 침불리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흩는 다음에 넣어주세요. 일단 넣어볼게요. 용액 입구에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실링을 제거하고 용액을 넣어볼게요. 맥스라고 되어 있는 최대 용량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파란 불이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예열이 시작되면서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약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열이 완료되면 빨간 불이 계속 들어오면서 분사 대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동작 버튼을 누르면 분사가 되는 거죠. 중지하고 싶으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분사 대기 상태가 되는 거고 추가 예열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분사 시간은 7분이고 안전을 위해 7분 후에 자동 중지가 됩니다. 리모컨으로 작동도 가능한데요. 손잡이 버튼을 10초 이상 누르면 녹색 불이 나옵니다. 이때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 작동 표시등이 전등되면서 페어링이 됩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본체가 작동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리모컨으로 한 번 작동해볼게요. 와 순식간에 방안이 아주 뿌해졌는데요.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이번 본체를 한 번 작동해볼게요. 연기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찰 정도입니다. 향도 피톤치드 향이기 때문에 냄새도 좋아요. 집안을 가득 채워도 전혀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분사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잠깐 뿌렸는데도 연기가 가득 찰 정도네요. 분모액을 넣어서 분무기로 분사하는 다른 제품들은 액체로 분사돼서 바닥에 금방 가라앉고 얼룩이 남아서 불편했는데 케어로 F1은 가벼운 연기 형태라 공기 중에 오래 머물러서 탈취 효과도 좋고 분사 후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인체에 무해해서 닦아낼 필요도 없죠. 게다가 케어로 F1 제품은 연속 분사가 가능해서 넓은 공간도 금방 작업이 가능하죠. 30평 기준 3분이면 충분합니다. 리모컨으로 먼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사호에 세집증후군이 걱정된다면 타고런 효과로 탈취 및 정화가 가능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옷장에 사용해도 얼룩이 남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체에 무해해서 닦지 않고 그냥 둬도 되고요. 연속 분사가 가능하고 워낙 분무량이 탁월해서 사업장이나 자영업자와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툴앤툴 피톤치드 연무기 케어로 F1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피톤치드 함량이 높은 영액을 사용해서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액체 형태가 아닌 미세 입자의 연기 형태라 구석구석 파고들어 탈취가 가능합니다. 공시기관에서 11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인증을 받았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첨부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여무량이 워낙 풍부하고 연속 분사가 가능해서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출력이 필요한 제품이라 유선이 필수지만 꼭 전력이 필요한 만큼 차량이나 전기가 없는 공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위한 선택으로 피톤치드 함량이 높은 영액을 영무 형태로 풍부하게 뿜어내서 탈취 및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실내 공기와 탈취에 관심이 많은 자양업자나 집안 공기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세제증후군에도 효과가 탁월하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